노도 홈통에 도착했습니다. 출발지는 두레마을에서 출발을 했고 건너편에는 보이진 않는데 석포 김만중 문학관이 있습니다. 남해가 유배지로 유명합니다. 김만중의 구운몽 아주 풍경이 좋습니다. 물속도 물도 맑고 아주 좋네요. 영상 촬영을 모아서 해들보드 투어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생각입니다. 지금 싸개비도 있고 거북선이 보입니다. 거북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거북선 거북선 다큐멘터 싸개비 개짱구 거둥 거둥 바위가 맨질맨질해서 미끄럽네 다큐멘터 빨미잘 개짱구 아주아주 많습니다. 빨미잘 개짱구 아주아주 많습니다. 거북선 거북선이 제법 많습니다. 거북선이 제법 많습니다. 거북선을 다큐멘터 따기에는 좀 이렇게 아주 길어보이진 않습니다. 돌이 풍화작용으로 해서 돌이 아주 많이 깎여있는 모습입니다.